안녕하세요. 팔레온고문장기 판변TV의 황길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문사 분양전환과 개별약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651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공공의대 임차인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피고 임대사업자의 회생관리,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죠. 이 사업자가 패소했다가 대부분의 상고에서 결국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패소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원고는 임차인인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 8월 10일 날 영무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공공임대 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미분양이 됐는지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에서는 분양 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한 겁니다. 이게 특약인 거죠.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피고는 영무건설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임대의무 만료 기간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분양 전환 신청을 받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생관리인 쪽에서 너는 분양 전환 자격이 없다라고 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임대사업자하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따라서 뭔가를 했을 텐데 회생관리인이 됐기 때문에 종전의 불합리한 계약들은 다 회생관리인이 효력을 부인하는 거죠. 문제는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건설로 된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자격의 무주택인 임차인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 전환 자격. 임차인이 살 수 있네. 분양 전환 자격은 무주택인 임차인이다. 그럼 이 무주택 임차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본인만 무주택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동일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냐. 두 번째가 이와 다른 개별 약정의 효력은 유효하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른 약정을 한 거죠. 임차인 본인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효한가. 그리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언제 판단하는가.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에 뭐라고 하냐면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동일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냐.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이 오래 살면서 분양 전환을 했을 때 분양 전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동일 세대, 동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 없을 때 한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줄 수 없지만 적어도 동일 세대 모두가 주택이 없다면 이 사람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임대주택특별법이 분양 전환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개별 약정에서 이와 다른 요건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결국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 전환의 요건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이 나온 이유는 그거죠. 영무건설이 애초에 특약을 했는데 표생관련이 이걸 부인하는 게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거는 임대주택특별법이 그런 거를 강행규정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는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신의성실 유지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입주일로부터 분양 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중화하면서 분양 전환 시점에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원심은 개별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용이 됐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약정은 무효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해도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 전환 당시에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하게 되는 거죠. 결국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선착순으로 분양하면서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낮추고 분양 전환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런 약정은 관련 법률이 더 우선이고 개별 약정은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령에 적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택을 전환시켜야 된다.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이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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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